자 드래곤볼 젤라바사트 이어서 가야죠 방송을 딱 켰는데 걔가 짖더라구요 그래서 간식 하나 물려주고 와야겠다고 나갔는데 온 천지에다가 똥치를 다 해놔서 10분 동안 치웠습니다 죄송 아 황당해가지고 말이야 아 자 멀티 싱글 있는데 이걸 멀티로 해야죠 고민됐어 저도 고민할게 없는데 자 드래곤볼 젤라바사트 무면허 타임머신 운전자 크로노 드래곤볼 세계에 발을 들이빌고 마는데 가죠 아 개 개굴 때리네 그러니까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졸린거에요 그래서 좀 더 자야겠다 하다가 개가 짖어서 딱 떠서 핸드폰 딱 봤는데 방송 켜 시간이더라구요 바로 방송을 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제노부스 켰거든요 딱 너무 시간이 없길래 왜냐면 이게 스토리 이미지가 다른게 준비가 안되서 켰는데 짖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 새끼덕들 내가 일어나서 방송을 켰구나 갔는데 똥치를 그냥 오전지 다 해놨더라구요 설마 막 보이스 그런거 해놨나 아니겠지 아 당황스러워가지고 말이야 오프죠 저번 시간에 셀게임 했었죠 이번도 이제 스타트 아 손 좀 풀어야겠어 너무 정신없어 지금 벌써 벌써 요이구나 셀게임은 됐고 진 프리저의 악몽 다시한번 프리저 프리저가 악몽이라는거야 프리저가 나오는 악몽이라는거야 프리저가 꾼 악몽이라는거야 프리저가 꾼 악몽이라는거야? 아 그런거겠지 아 조합이 마인보가 있으니까 셀할래 그럼 갑자기 셀이 하고싶어 갑자기 셀이 하고싶어 아 아 하 회사 서브를 많이해서 크로노인 이유가 딱히 없어 나중에 나메크 성인 한번만 해보자 어디서 부우야 오 오 오다 대고 지금 체중력이 풀파워? 야 천천히 변신하면 시작하면 안되나 체력도 있는데 그렇지 때리 잡아 마구마구마구 때리 잡는 부분이야 야 아 아 아 어쭈 야 제브비 야 야 풀파워 벌써 마테냉는 살짝 갔는데 어떡하지 이거 이쪽 미션 때가 지키만 써버려서 너무 힘들다 야 그만 도망다녀 이씨 작은애를 노렸어야 된다 내가 얘가 도망다녀 얘가 도망다녀 도망다녀 별로 치사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AI를 만들생각을 했냐 봐봐 프리저 개첨 맞고 있잖아 나 왜 이 정도의 힘이 흐흐흐흐 흐흐흐흐 자베하베하 죽구요 다음 어딨어 어디가 어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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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야 야 어딨냐고 저기구만 그래 잘하고 있어 조그만 애가 아니라 큰애였구나 큰애가 어리를 때리면 쓰냐 야 프리저랑 마인보아기랑 때리라고 저 깔싸던거 보소 아 그만해라 계속 쏠라 그러네 아주 박잡고 도망간다 어디서 이길라 그래 오늘은 메뚜기의 절이야 원래 메뚜기야말로 제 제왕인법 데스벌이다 야 미친놈아 아 그거 퍼펙트해서 한방콤보 나오는 각이었는데 야이 고럴줄 알았다 요놈아 이미 너의 패턴은 나한테 일켜버렷 이제는 조금 더 더 운하였어 가메하메하 야 이게 막아진다고? 아 저거 어떻게 어떻게 어떤, 어떤, 어떤 식으로 막는거야 저거 이해가 안되네 죽어 야 잘했어 잘했어 지구도 잘 깼어 오노 오레가 다음 싸기싸기 나와라 한 명씩 나오는 부분이냐? 이런, 이런 부르지 안맞지 내가 잡으면 되는데 어디있어 아니군요 세마리가 나오는군요 수준 아 뭐해 아 뭐해 체력회복이랑 지구력이야? 야 되게 좋다 되게 좋네 나도 필요한 것만 있네 위험하다 야 스몰 보고 나오는건 좀 오바지 가메하메하 아 이거 안맞는건 말도 안돼 야 맞을때가 있고 안맞을때가 있으면 콤보야? 씨 어이가 없네 말이 안되잖아 맞을때가 있고 안맞을때가 있어 그건 뭐가 똑같이 써도 야 야 이거 이거 프리저 이거 죽어서 안되겠다 야 이거 큰일났네 찌꺼기를 데리고 와야겠는데 이미 죽은거 같은데 쟤 이미 죽은거 같은데 쟤 아 쟤 왜저렇게 쟤 왜저렇게 가메하메하 순수같은 소리하네 좋아 야 뭐하니 그 개똥폼 뭐니 아주 발차기할때 뒤로 못때리는건 극혐이야 이게 이게 이 세드랑 캐릭터를 다 말아먹어 그냥 단타를 때렸으면은 바로 다 반격해서 다 해먹었을텐데 빈틈투성이야 발차기할때 무조건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수가 없어 야 저거리를 어떻게 순간이동하는거야 나도 쟤보다 먼저 내가 죽게 생겼다 야 진짜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진짜네 아 발차기할때 진짜 뒤로 때리는거 에그 너무 흑혐이야 진짜 말도안돼 까베하베하 잡았고 일단 쟤쟤 쟤 끝났어 근데 쟤 아 프리즈쪽에다가 동료를 하나 붙여놔야돼 이기려면은 이렇게 하자 코로노를 데려가고 이 게임이 키가 클수록 속도가 느리지않아요 그래서 만들때 그딴것도 없다 이분은 와 이거 어떻게 씨를 받을수가 있네 이제 좀 더 가보자 그딴고 쟤 쟤 쟤 쟤 쟤 지금 시작하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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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쟤 쟤 야 몇 개 쎄 냈어요? 데미지? 평타? 내가 더 쎈가? 아 얘한테 그러지 말고 저 돼지를 맡으라고 아 미친농들이야 아이씨 프리저 도와주라니까 쎄에서 다구리 칠 생각을 해 뭐 또 일로 갈아 산거냐? 이게 뭐 어떻게 돼 먹은거야 그렇지 지구력 깨졌고 퍼펙트 가베하베하 제보 자 깔끔하게 하나 잘 안 쓴다면 지구력 깨끗 써버렸어 지구력이 너무 많아서 상대가 아주 애용해야겠지 하탕만들기 있으니까야죠 그치 그러니까 한번 쓰면은 많이 오린나죠 지구 5초짜리인데 벌써 썼다 쟤 지구력 깨기로 해서 행복해서 풀까지 차는게 더 빠르니까 다 안쓰게 되는데 죽이다니면 넌 죽었다 야 죽었다 에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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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희들 나 데미지 아름다운거 봐라? 하나씩 하나씩 아 희생홍한테 맞고 있냐? 아 소짜리한테 맞으면 안되지 아 뭐야 소짜리 왜 이렇게 방해? 지구리 없지? 잘 맞고 아 야 그거를 옆에서 끊어가면 어 야 잘했어 근데 야 뭔가 잘했어 뭔가 뭔가 좋았어? 야 공 뭔데 저거? 아직 많이 남았단 말이야 아직 아직 많이 남아서 이거 나이도 진짜 헤리야 공기쟁자 야 와도 5000큰스랑 베지트가 오냐? 근데 얘가 마지막이니까 저렇게 온거겠지? 아 왜이렇게 야야야야 프리저 도와주라고 프리저야 프리저 막고있나보다 야 야 둘다 일로왔어? 미친 게이머? 아 미친 요건 좀 제대로 하게 해줘 아이 대정신이 아니야 게임이 아 뭐해 뭐해 야 사장님 저스트라스 쓴거 봐라 아이 쿠오라 좀 꺼졌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이쪽으로 깼고 야 제발 나 콤보 넣고 방해하지마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그렇지 같은 소리 하네 이씨 개 망했다 이제 일단 됐어 일단 일단 됐어 일단 쎄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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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어 아 저거 들어갔으면 아 저거 들어갔으면 진짜 한발 끝나는건데 자 살리는거 지금 막내라고 일로 안오나보다 개이득이처럼 집으로 깨기 할만한 각이 안나온다 하지만 잡았고 뭐지 아 저거 이렇게 이런 곳에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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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좀 깼다 랭크가 깼으면 됐어 일단 그렇지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야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아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안 란히 도도변 복메뉴 픽타르 전사부터 올려놔야겠다 양심이 허락해야지 A는 받아야지 사람이 살면서 Z까지 있으면은 사실상 C인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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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저 데려갈까? 프루저 형 아 프루저 1단계 들어가면 안되는데 앞에 그니까 뒤에 거 데려가야 되는데 그쵸? 그쵸? 아 포탈하잖아 이거 이번 이벤트 아 해 몰라 자몽 도두리와 같이 이제 마이너한 놈도 은근히 도움이 되니까 차라리 평타 떼는 거 기술 써서 데미지로 넣는 게 좋아 어차피 방해될 거 테스트가 봐 아 이거 저번에 프루저로 했었나? 몰라 뭐해 배수구 있네 아 그만 방해해 뭐야 뭐하냐 어 다 써간다 이거 그냥 때려서 깨겠다 지구려 아 아 뭐야 아 왜 이렇게 흔들려 세안에서 보이지가 않아 얘가 오히려 하얀 맵에 하얀 프리저 죽어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좋냐 아 비꼬로 프리저 군단이 간다 핑크색이 추가된 신 프리저 군단이다 아 핑크색 원래 있었구나 됐어 섬사탕이 추가된 프리저 군단이다 왜 이렇게 약하냐 비꼬로 진도 많이 들어가지 데미지도 약하지 뭐야 지구려 안쓰는데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왜이래 아 뭐야 왜이래 눈 꺼져 어디에 포위탄질이야 고정도에 다 그렇게 느리 그렇게 느린데 카운터까지 되는 쓰레기 기술 어떻게 맞춘거야 근데 애초에 써본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마강포위탄 쓸 때가 제일 불욕 아닙니까 사실상 마강살포 같은건 맞추기라도 했지 어떻게든 비열하긴 해도 포위탄은 맞췄 아 맞췄지 맞췄는데 막혔잖아 막히면 맞춘게 뭔 소용이야 어디가 어디가 왜 맥시멈 자리 마인드 풀피다 깨겠는데 쉽게 이제 프리저보다 셀보다 프리저가 훨씬 좋은거 같애 음 구웅 서실때 잘 모르겠는데 셀이 꽤 좋아서 데스불은 데스불이 약간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약간 일단은 평타에 군더더기 없이 후궁 때려준다는게 후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발차기 할때 후궁이 안돼가지고 그 타이밍 때문에 안좋다 평타 기반으로 해야지 딜이 잘 바뀌니까 컴프도 쌓이고 방타로 칠수도 없고 아 슈퍼 고텍스 슈퍼 고텍스 슈퍼 고텍스 슈퍼 고텍스 고텍스 오천 테스 아 그래 지구력도 안쓰고 어떻게 잘 그렇지 슈퍼 고텍스 슈퍼 고텍스 안쓰고 깰싶다 아 두번 썼고요 조금됐어 돌아왔고 그렇지 아 자봉아 뒤져 진짜 집쓰자 아 애매하다 쟤 아 너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어 아 들어간거야? 개골때리 죽을 깼는데 날려버리면 어떡하니 세상에 아 콤보 데스불 콤보인데 아 진짜 개그 혐의야 그냥 쏴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아 잡았다 아 분명해 결과적으로 잡았으면 됐어 불만 없어 슬금슬금 지글지글 캡슐 이쪽이네 아 인간적으로 가면 안되는 데는 막아줬으면 좋겠다 나 풀어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 풀어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회복략 덕분에 달지가 않죠 아 이거 이빤으로 가야된다 너의 목표는 어떤 사람의 삶을 해버려야 된다 가라 죽을 이렇게 없는데 쓰면 여유 이거 맞춰야 된다 아이 대각선 애매했어 확실히 들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날 믿었어야 됐는데 대각선도 돌아야 되는데 그냥 돌아버리니까 내가 여유 흥뿌려 아 이거 아 너무 믿었다 아니 도도리아 때문에 내가 더방인데 이 씨 없는게 도와주는거야 도도리아 자봉이도 죽어 아 아 아 아 진짜 콤보 넣을라 그러면 날려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돌아가서 때려 아 저거 들어갔으면 한발 끝나는 콤보인데 아 아 야 미쳤어 진짜 그렇지 끝났고 얘는 그렇지 아 애매한 타이밍에 도도리아 때문에 자꾸 쫄려가지고 함부로 못 때리겠어 도도리아가 정신이냐 저거 도도리아 없는 지금 지금 잡아 일단 하나 잡았고 아 뭐야 뭐야 왜 안죽어 오이 마사카 와아 데스민 죽어 아 아 뭐야 아 된거지 아하 야 지금이야 도와줘 제발 도와줄 때 되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냥 처음 하실 때는 개 구경만 하다가 콤보 넣을 때는 더럽게 끊어먹기만 하고 말이야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건지 개 쓰레기 같은 못 박만 하는 타겟팅만 가져가는 쓰레기야 저거는 그러니까 기묵특전도에 못 들어간거 아니야 콤보 끊길 것 같으면은 딱 이제 기술 써가지고 날려서 시간 벌어주고 그런게 있어야지 야 자 언제 오냐 얘네들 배달이여 도도리아 마인보우 첫맞기 전에 빨리 가자 어딨냐 뭔가 잘 싸우고 있었다 의외로 아 지구력 없는 지구력 어떻게 폈대 컴퓨터가 아 진짜 저거 극혐이야 순간이동해서 날리거리는거지 그렇지 지구력 깨고 제발 제발 내가 넣어야 돼 내가 넣어야 돼 자봉아 이 개 아 자봉이 때 망했어 콤보도 더 쌓였으면은 데스메테오 강 나왔는데 대스메테오 세 줄일거 아니야 그치 아 근데 저거를 틀어막네 아 이걸 피하네 누구야 내 뒤까지 돌아오냐 까지 맞으면 갈텐데 아 안 맞추는군요 좋아 빨리 채우자 빨리 채우자 빨리 채우고 밥 먹고 싸워야돼 밥 먹고 싸워도 질거 같은데 느낌이 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데스볼 마쓰자 어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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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오까지 그래 그래 자봉 도돌이야 선에서 정리해 지금이야 이현 콤보 힘내 그렇지 자봉 따위가 맞추다니 이거 맞추는걸로 방어를 먼저 끌어내야 돼 방어를 끌어내고 데스볼로 실하게 맞춰야겠다 두 번 연속으로 방어하지 않을 거 아냐 어 추격해주고 저거 퇴비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면은 맞을 수밖에 없잖아 음 나 이제 평소 때려서 마무리해두고 아 정확히 안들어갔네 들어갔으면 진짜 한 콤보로 끝나는데 아 이건 아니지 너 esen 실러호가 Clay-bo 상자기 인비를² 멈춘 그져 빨리 빨리 살려 빨리 살려 이 poly 퇴비를 다 너무 뱁 헌 가마 Filipino 죽었 flood 아 왜 이따위로 순간이동을 하냐 순간이동을 해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순간이동을 해 나 뭐 어쩌라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막 혼자 순간이동해 난 쿱퍼 때리려고 반대쪽으로 순간이동한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때리고 자빠졌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만 노려라 이제 없다 이제 없다 이제 없다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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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미친게임 진짜 제발 1초만 버텨줘 아이 병신아 도돌이야 진짜 끝난 각인데 확실하게 끊었다고 나 감 잡고 있었는데 도돌이야 저 날려보내죠 아이 졌잖아 안 졌어? 방금 들어간 모자 아니었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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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게임아 미친게임아 주유소 습격사건 한번만 그정도 수준이야 베지스 그 옆에서 때리고 있는데 무시하고 나만 때려 미친놈이야 데스 왜 대워 그래 그래 일단 베는 비는 가져왔고 지금의 감각을 잊어버리지 일단 비까지만 가져왔으면 안좋게 아 벌써 크로노도 레벨 60이네 크로노 없앨때 된거 같은데 나 그거 하고싶음 이렇게 라메크 성인 라메크 성인 할라다가 크로노로 온건데 비루스 비루스 우이스 비루스 우이스 5반 선으로 정리한다 비루스 우이스 5반 선으로 정리한다 아 죄송합니다 미친놈 미친놈 스토리 미친놈 지렸다 너무 오 데미지 데미지 박는것좀 봐라 아 아 잠깐만 뭔가 좀 아닌거 같아요 어세 그렇지 일단 들어갔고 개방 개방 이걸로 안되냐? 사업하는거 봐라 지사하게 아 체력 왜이렇게 많아 뭐 세줄이야 미친놈이 변신할 때가 됐는데 변신 먼저 하고부터야겠어 지금 단계로 비빌만한 애들이 아니다 모션이 이상하니까 내가 구분이 안가 뭐 때리는건지 방어를 하는건지 구분이 안가 저스트가도 쓰고 한정이나 타겟 아 이거 좀 아니지 500번을 수업하는거야 저스트가도 쓰고 그러니까 그냥 평타 그런것보다 그냥 들어가는 모션 자체가 더럽게 세네 앞에서 소환되냐 아 뭐냐 뒤로 때리는 모션이 돌여차기 모션이 나왔는데 앞을 때린다고 이거 무슨 어디서 배워복을 좋아하냐 이거는 자 버텼고 아 역시 안되는구나 어떻게 깨는거야 난 깬적이 한번도 없는데 어떻게 깨는거야 저거 강타로 깨는건가 강타로 깨는건가 강타로 깨는게 달려서 그냥 발로 차면 깨지던데 난 강타로 깨는게 체력이 더럽게 많을 뿐이지? 체력이 말도 안되게 많을 뿐이지? 자체는 예쁘게 바뀐다 저거 맞았으면 진짜 대박인데 맞았으면 연콤으로 끝날텐데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칼까지 쓸 줄 알았어 모션 B였을 때 콤보 찍어주고 그렇지 계산대로야 그렇지 어 나는 저펍인 부분이구요 청타 콤보 넣어주고 돌로차기해서 날려버리고 그렇지 아 떨어져 저렇게 떨어지네 들어갔고 들어갔고 들어간거 중요하고 뒤에서 뒤로 간 시점에 떨어져버리면 내가 다 껴야돼 아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오공아 오공 죽어도 안 끝난다 다 자 됐어 됐어 지구의 운명은 나한테 맡기고 죽도록 해 자 이런건 아들이 복조하는거야 요금이 죽는게 도와주는거 솔직히 말해서 AI 지원 설정 보니까 죽어도 무난해 그렇죠 그렇죠 먹었고요 나님이 이 새끼야 더러운 고양이 새끼야 더러운 고양이 죽습니다 아 뭐했냐 지구력도 없는데 왜 그걸 쓴거냐 주저함이 생겨 주저함이 생겼어 뭐했냐 뭐했지 나 방금 어우 야 저거 지구력 깨지는거 진짜 혐이다 엄청 빨리 찬다 이거 오히려 이득이지 이러면 지구력 싸움하면 되는데 내가 한번 내주고 이겨둬 좋아 지구력 없지 지구력은 앞으로 순간이동 많이 하네 건방지게 건방지게 고양이인줄게 가아 아 이게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 그 정도는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양식으로 아 저거 아 저거 아 쓸라 그랬는데 그거 아 저거 저걸로 리스트 해버리니까 내가 답이 없네 신하려면 되는건 해야돼 하지만 지구력을 깨면 아 아 주먹이 이렇게 짧니 아 아 고무고무 루피였으면 맞았어 아 아 저딴 기술을 저딴 저딴 기술을 쓰다니 아 템빨이야 와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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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아 대푸 딥파 타이밍이였는데 마음껏은 카운터 부술 아니야 그거 어디서 이제 뒤로 가네 정당하게 시급이다 가메하메하 아 한번 더 가메하메하 망함 망함 한 발을 막고 두 번째 발을 쐈는데 설마 와서 깨버릴줄 몰랐어 상승을 초월하는구만 지구력 바로 없앨려고 수작 쓰는 거 봐라 저 지구력 깨는 건 진짜 개사기다 맞추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모션부터 해서 막기만 하면 바로 자기 콤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잡았고 뭐야 뭐야 뭔데 어 야 에너지과 쓰고 일부러 지구력 아웃시켜가지고 태 잡는 것도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서 강타로 쳤다 그럴 줄 알고 에너지 파 아 저거 왜 안 들어가 말이 안 들어 안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있는지 왜 만든 거야 이 씨야 깨졌죠 좋죠 이러면 풀까지 쳐죠 떨어져 쭉 떨어져 쭉 떨어져 쭉 떨어져 쭉 떨어져 쭉 아 잠깐만 잠깐만 막아 안녕하세요 그렇지 아 어디가니 얘는 아 머리 위로 주먹질 하면서 지나가는 의도가 뭐야 아 이거 좀 아니지 이 공포 아 아 저걸 저스트 가드 한다 후공을 음 후공이야 아 아 아 아 아 시간찬데 저걸 저스트 가드 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언제부터 가드를 할 셈이었던 거요 아 저걸 깨야 된다 그치 저거 산책 산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콤보도 싸워 콤보도 싸워 아 뭐하니 아 아 들어갔으면 진짜 한 줄은 나는 콤본데 아 아 내 턴이다 오랜 턴이다 아 야 앞으로 순간이 진짜 극혐이야 어우 야 저거 뭐야 옥수수를 뿌려 어우 야 저거 큰일났는데 이거 지구력 오링 해야겠는데 기술 써가지고 맞으면은 오링나거든요 안쓰는거 있었나 맞으면 이제 맞으면 오링나는데 그치 그치 오링났죠 타자 이러면 야 이거 버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 그 정도 괜찮아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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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막냐 어디서 날려 좋아 너무 자세 빨리 잡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베니싱 대신 하나도 안쓰고 있다 지금 아 베니식 베니식은 소리하네 왜이렇게 세냐 그냥 데미지랑 강어력이랑 체력이랑 너무 세니까 생강이동 하더라도 됐는데 아 저 타이밍 좀 봐 날려버렸어 생강이동 하네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안맞는다고 말도 안되거든 솔직히 닿은게 내 눈에 보였는데 날리지 아 이거는 지구를 딸린다 잡고 2번 콤보로 죽는게 이게 제일 무서운데 안왔네 대구치파 그렇지 일단 밀어내고 아 모을게 없어 이거 이건 반칙이야 인간적으로 2번 콤보로 끝낼 수 있으면은 끝난다 게임 아 끝났긴 개 개 뿔 오 후공 후공 우아 야 아 어 저거리로 승관이동 간다고 뒤돌려 자기 두바퀴 돌아도 안대진거리 이게 근데 a 급이네 야 좋아 가이 가이 도망간다 배지트냐 오지터냐 산막당이니까 삼주인공 해야겠다 요건 거의 끝에서 두번째까지 풀렸네요 배지터 5번 배지터 5번 죽은 다음에는 약간 기가 빠지니까 얘랑 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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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그정도로는 아 나 한번에 쓰리쓰기 싫은데 변신은 1단계씩 천천히 해야 꿀잼이지 에너지파 쓰고 세줄 다니까 그리고 변신하면 초싸인이잖아 아 셀은 런으로 충분하지 아까 쌀출 때 손에 많이 묻었었는데 아 내기세 나는 것 같아 불안하다 아 계속 초싸인 아 프리저트 변하고 얘를 초조 잡았어야지 딱 내 기분이가 딱 깔끔한데 아니랬어 노멀도 한번 써봐야지 야 어디가 이리와 도웅이가 간다 얘도 않는 지구력 아 저걸 순간이동으로 아 이건 아니죠 에너지팟 쳐두시고요 죽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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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줄이다 다음 생각보다 더 잘하네 넌 더 조금만 봐야만 다음 그렇지 너희들 모두 먹자 2로 간다 2다 내가 싸우는 놀이가 아 아 아 노렸는데 들어갔으면 진짜 기분 상큼해지는 꿈으로 나왔는데 아 아 아 베지터 그만해 괜히 데려왔어 나 혼자 할걸 그랬어 내보낼 때가 되는 나를 안 내보내면 에너지가 맞는거야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냐 오구 개미제 왜 이러냐 저도 별로 없어서 그런가 에헤헤 들어와 다음 고로리였나 랭크 안 나오면 혼자 돌아야겠다 이거 1때로 구도 나오는 공문이냐 나중에 한꺼불 부활할거거든요 느낌이 1때로 계속 나오는거니까 넘게 равlan You don't know? privacy isn't possible 없어요! Oh one sweet potato Look, she's looking pretty easily glory has to come together You can't tycoup 이 정도면 거의 잘명이겠는데? 고공 너무 쎄서 뭐하냐? 저세상 콤보 뭐야 방금 그거 내 콤보다 어디다 팔아치웠어 지구를 까놨거니 말이야 한 번 더 까면 되지롱 아 제발 너무 빨리 찬다 야 잡았어 잠시 됐어 한 번 더 죽여라 이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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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빨리 다음 나와라 자넨바냐? 자넨바 정도면은 3를 해도 그치 자넨바 정도면 뭐 3를 해도 아깝지가 않지 슈퍼사이아젠 3이다 지구력 아 살짝 늦게 날라왔다 야 이건 아니지 콤보을 더 올려서 때리면은 더 빨리 날라올라나? 어 좋아 일단 깼고 끝나겠는데? 너무 데미지쌨는데 지금? 원래 자넨바랑 토스리 50개는 어느 정도 붙지 않나요? 네 내 기억에는 어느 정도 붙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심지어 베지터 초트도 어느 정도 붙었는데 그 뒤로 순간이동하는 거 막 조각조각 나서 부트장난질 그거 그거에서 많이 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이제 초스리 50 정도면 충분히 아직 실력적으로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보다 수련 더 많이 쌓았을테고 극장판 하향이 있었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슉까리 전부 다오셨다 네 마사카 고고바데 야을 도와 마사카 너 들고 와라 아 뭐야 그렇지 이리와 융권 포탄 없냐 없네 너는 싸우는 선수는 천사적이네 아 아 마나에선 무슨 놈 한 대 맞고 뒤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게임에서는 가차 없지 토스리 선에서 비로소 정리해 버려야지 구질구질하게 갓 같은 건 안 변하지 아 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굽부 때리세요 아 이거 이거 얘는 때릴 때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러니까 때리다가 타겟 등이 막 흔들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제 일찍 아니 솔직히 뭐하냐 아 잠깐만 초 용격 건 짜샤 들어와 그렇지 이거 끝낸다 방타로 내리고 아 뭐하냐 베지터 끝났으면 됐어 내리고 에너지파로 딱 끝나는 각인데 지구력계 있고 아 참 눈치 없이 있어 쏘고 자빠졌네 또 제트 좋고요 만족해 이제 메인하면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게임할게 너무 많아 지금 너무 쌓여있어 할게임이 하도 많으니까 빨리 하나하나 보내줘야 돼 게임 재미는 있는데 너무 게임을 많이 질러 놨어 차이더 전사들 모든 적을 격파하다 다시 셀에 야망을 불태우겠다 한 번 더 간다 프리저까지 나오겠지 프리저까지 나오겠지 아 졸라 치사한 기술 쓰는거 보소 어디서 지구력 깨주고요 늙었다 난 늙어내고 말았어 드디어 아 이거 너무 빨리 차잖아 지금 깨면은 아 아 두 번째는 아름다운 좋아 지구력 차는거 느리게 해주는 그런 기술 없나 그거 있으면은 진짜 콤보 신나게 넣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콤보를 넣을 수가 없어 지구력은 어떻게든 두 줄까지 차고 없애버리면 풀까지 차버리니까 금방 기회되다 그날에 가메하메 하아 하아 아 이건 아니죠 건방지게 꼬맹이가 지금 숟가락을 얹어 건방지게 꼬맹이가 지금 숟가락을 얹어 건방지게 꼬맹이 아 나무 이거 진짜 이 맵은 진짜 극혐이야 진짜 나무 나무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아이씨 가라 나무 밖으로 가라 나무 밖으로 가라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알차게 할때 되게 안 떼져지는거지 아 아 아 그만잡어 그만잡어 아퍼 우이스 벌써 쳐맞고 휴식하자 그러잖아 이들놈이 아니야 쟤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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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깨면은 지금 깨면 강 나온다 솔직히 강 나온다 이거 아 너무 빨리 찼는데 아이씨 그렇지 호공 좋아 아 아 저거를 뒤로 피한다면 뒤로 또 피한다고? 아 에너지 박하니 쏜다고? 야베 아 잡기 쓰는 놈은 안 쫓아올줄 알았는데 또 쓰는 것 봐라 제법이야 지금의攻撃은 나가나가라는 것이었어 아 저런 저런 비열한 비열한 딸려버리고 가메하메하 아니 트렉스가 5번 먼저 해치워야돼 어디서 딸피를 계속 살아남아 거슬리게 시야 방지기야 죽어 오쭈 에너지 파워 아 아 위험하다 내가 당하겠다 아이템 저놓고서 트렉크서 훈수 두는 것 봐라 이기한 녀석 지가 이기고 훈수 둬야지 그런 거는 아 잠깐만 그건 아니지 어디 어디다 대고 지금 숟가락 어디 아 이걸 안 오네 나무 나무 제발 나무 제발 나무 제발 그렇지 나무 밖에서 뚜깍 해주고 구공 구공 야 저거리에서 강타로 카운터 친다고? 구공 아 그건 안 되지 음 음 잘 좀 계산 좀 해보자 세 줄이고 네 줄 반부터 카운터 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됐다 에너지 파워 어디서 간을 봐 죽어서 너는 야 그건 아니지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잘 싸우는데 역시 트렉크슨 강해 미래에서 놀만 해 역시 저 정도는 돼야지 퍼펙트 숏 가자 아 날놀이네 저거를 저걸 갖다가 나 죽겠는데 재수 없으면 일단 들어갔고 그니까 죽어 죽어 원기욕이야 깽기 워라베기 크라헤 아 아 아 아 아 나쁜 놈 나쁜 싸이언인놈들은 아 본심같은 소리를 하고 아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양아치 짓이죠 아 이게 아 이게 아 아 합체하려고 변신 안해 진짜 합체하러 가네 오바니는 변신도 안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가보다 슈퍼에서는 오바니가 얼티밋 되기 전에 한번 수련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가보네 일단 오바니 먼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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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아주겠지 뭐 야 아 야 대극소원으로 가서 후궁이 안 됐어 지구력 깨기 아 너무 키가 크셨어요 아 베이스터 정도였으면 딱 다 왔을텐데 그렇지 다 왔고요 지금 그렇지 완벽했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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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다고? 지금 가베하베하 아 아우 예아 서펙트숏으로 한번 갈기고 그렇지 저렇게 강력한 기술 갈겨주고요 한번 더 갈기고요 코앞에서 어 죽었고요 1대1이다 덤벼라 미기한 고슴도치 머리카락이 몸의 절반이야 에너지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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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잠깐만 AI 너무 센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 아 대극소원은 후궁이 안 돼 이건 반칙이야 후궁 되게 만들어줘야 돼 대극소원으로 가는 것 봐 대학선이 아니었어 반군 지구력 깨 아냐아냐아냐아냐 도는 것 좀 봐 야 나도 벤싱 그렇지 아이 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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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이 필요하다 지구력이 아 저건 아니죠 졸라 치사한 것 보수 그리고 그냥 때려 그냥 때려 저 지구력 이거 보고 이거 이번 콤보 끝날 것 같은데 진짜로 가베하베하 아 이건 조금 지구력도 없는데 너무 열심히 주셔오는 거 아니냐 지구력도 없는 주제에 대시를 해 감히 지구력 아까운지 모르고 뒤지게 맞는 부분이야 강타로 내려 아 뭐 뭐하냐 아 뭐하냐 그렇지 지구 푸전 푸전서 사는 것 봐라 야 이건 아니잖아 두 번째잖아 이거는 아 치사하게 변신하고 온 것 봐 이런 녀석 오 엔 그냥 완전체 다 아 multiple 1주일만에 소멸하신 분인데? 얘가 변신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습니까? 셀이 완전체가 될라고 근데 변신하고 1주일만에 털려버렸잖아 셀게임 1주일 아니었나? 10일이었나? 몰라 어디서 아 이게 거리간다 위험하다 이거 너무 방어력 높다 얘 그렇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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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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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뒤졌어 지구력 깨기 안됐구요 삑사리 돌다가 됐는데 그치 죽어 어따 쏘냐 잘 깨졌어 깨진건 좋아 지구 차니까 그만 때렸으면 좋겠어 졸라 아파 물속에서 물속에 들어와서 때리겠다는 저 의지 인간들은 물 마시면은 좀 약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싸이언이어도 코에 물 들어가면 아파야지 어으씨 직장판에서도 도망가잖아 물속에서는 도망가는 아 왜 저따위로 이동하는 거야 구분이 안 돼 어디로 가는지 아 저거 저거 저스트가드 진짜 방도가 없다 저거는 에이아이가 저스트가드하는 거 솔직히 단칙이야 어? 저스트가드가 타이밍 맞춰서 가드하는 거잖아 막 전나 아 드럽게 현란하게 막 때리다가 전혀 다들 2키 눌러서 가드하는 건데 컴퓨터가 저거 써버리면 나 어떻게 이기냐 유저가 진짜 pvp 유저들보다 훨씬 센 거 같아 AI가 지구력을 계산하는 계산력이 빠져있지 지금 너무 많다 어떡하냐 그렇지 돌 때가 됐는데 맞고 순간이동 했지만 쳐맞는 수준 어디서 유명한 콤보 또 꽂을라 그래 내려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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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내려가 제발 내려가 내려가 죽어어 나 이제 캡슐 없어 죽어 좀 제발 더럽게 젠젠데 진짜 말도 안 돼 아 저 베네시군 피할거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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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말이 됩니까? 베네시군으로 돌아간 거야 아니 뒤로 돌아간 거야 베네시군 안되지 이거 AI가 아니야 아니 AI가 AI가 너무 세면 AI가 아니라 그러는데 AI가 사람보다 더 센 거 같아 미치겠어 이거 어떡할 거야 가자 가자 생각할 것도 없네 뭐야 쟤 데지터 와라 지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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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잡아 지구려 후공 그렇지 아 빅뱅충 이거 아 저스트가다 아니잖아 아 너무 상도속도 없는 거 아니냐고 진짜 저걸 막네 나름 핸심의 일격이었는데 야 얘 지겠다 어떡하지 아 잠깐만 하지만 숨도 못 쉬게 때려 잡아야 된다 빅뱅 뒤로 가서 가면 거리 때문에 내가 지니까 어떻게든 평타인 상태로 다행이야 다리가 길어 롱다리야 진짜 롱다리야 빅뱅을 뒤에 돌아갔으면 내가 무조건 지거든 이거 음 하지만 안 쓰실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지 죽었다 이번 콤보로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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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죽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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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에너지파 아 뭐 썰려고 했어 방금 어 어디서 빅뱅 질이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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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 그렇지 죽음 너무 많아 아.... 근데 그건 아니지 야 졌다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어 제발 한 번만 봐줘 한 번 봐 아아.. 졸라 치사한 것 봐 하아.. 졸라 치사한 것 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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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아.. 야 이거.. 몇 번 싸운 거야 나.. 5반.. 트랭크스 5천.. 우이순 도움도 안 되잖아 그리고 뭐.. 변신한.. 어.. 슈퍼 5반.. 슈퍼3 5천크스.. 가도공.. 베지터.. 일곱 번 싸웠어! 오오.. 에이아이도 하나씩 뛰어난 게 많아 더러운 게임이야 또 있냐? 비루스의 파괴를 막아라 몇 개나 있는 거야 테스트가 왜 이렇게 많아? 그만 나와도 되는데 오늘 보내주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거든요 게임? 비루스의 파괴를 막으라고? 지구 날라가서 손에 안 이는 녀석은 마인보밖에 없잖아 베지터로 갈까? 오지터가 더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합체까지 하고 지면은 다른 건… 제빠를 stall 바보지 못할까? 묵은? 그대가 어떻게 되잖아 사냥하다 누구냐? ? 그치? 저아이가 Phew! 그대야! 모 초래야! 아르칼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그대가 없 lång 아아 그걸 들어가네? 이거 깨야 돼 아아 맞다 맞아 벨트는 오지터가 지구를 깨기 좋았지? 오지터가 후궁이 좀 짧았고 빠른 대신 아이씨 얘는 얘는 좀 거시기하다 아아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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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살짝 살짝 좀 안 내키는데? 나 도망가면 되는 건가? 잠깐만 내가 도망 보내주면 안 될까? 왜 길이 왜 열린 거야 저거 왜 열린 거야 왜 열린 거야 이유가 있어 열린 거 아니야 그치? 도움 도움 지금까지 거의 최종보스였던 마인보우가 순살당했어 야 빨리 도움 천진반 18호 뭔데? 와도 저런 애들이 왔어 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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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셀급이야 아 이건 진짜 아니야 리치가 너무 짧아 지구를 깨기 맞출 수가 없어 위로 올려 치니까 내가 기다려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나올 것 같다 평범하게는 지구력 깨기엔 너무 많은데 지금 몇 줄이야 저거? 열 줄이야? 아우 야 후궁 후궁 너가 지 왜 이렇게 많은 것 봐 아 잠깐만 왜 저렇게 된 거야 데미지 진짜 맞춰야 된다 아 이거 안 돼 선 딜도 있는데 리치가 너무 짧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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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하 하 vue 후공! 지금이다 지금 그냥 걸어야 되고 얘는 너무 지구력이 많아 아 설마 천진만이 날리셨나요? 아니죠? 세 줄 파기신이라고 두렵게 튼튼하고 두렵게 대미 쎈거 봐라 셰프 맞는게 세 줄이나 되는게 네 줄인가 얘? 왜 이렇게 많냐 아 줄인거 같은데? 우는거 같은 느낌이 전혀 안든다 그냥 때려야돼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이 뭐 어디서 포탈질이야 포탈로 끊어 아 포탈로 끊었어 아이 천진만 자거든 천진만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내포처럼 와가지고 날려버리는 것 봐라 어디 어디 가세요 어디 갔어 얘 천진만 바로 이어서 받아먹는 것 봐라 어디 갔냐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죠 쓰레기통 줍 땅바닥 줍 간거야? 천진만 그럼 따라오는거지 천진만 죽을때까지 싸워야돼 이렇게 방해해 놓고서 음.. 수건 Avanz 근데 뒤에서 소환되는 건 무슨 무슨 개념이냐 오반이랑 피콜로면 더 잘 싸우겠지 아엉.. 그런건 줘야지 그러고보니깐 오반, 아 그러니깐 피콜로 이 시점 오면 되게 약하네 그니깐 얘.. 아니 내가 오반이랑 마인보보다 약한건 이해하겠는데 파이크함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피콜로가 그렇지 않나? 피콜로가 셀보다 센가? 출연해서? 파이크한은 확실하게 셀보다 세잖아 아 그건 아닐까? 파이크한도 약간 이제 기습을 한건가? 그니깐 쟤 카이에서는 파이크한이 안나온다 그랬나? 그럼 걔는 하긴 너무 색깔이 겹쳐 너무 녹색이야 녹색이 너무 많아 이 게임에 파이크한 없겠네? 아 나는 은근히 재밌었는데 개왕선 병 어 오금 열심히 싸우고 변신다고 그래 재밌었는데 없었나보다 근데 나는 다 재밌다그러니까 드립공부서 오거든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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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그렇지 난리지마 난리지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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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투공 후공 아 뭐하니 이게 pep는 서로 막 앞뒤로 가니까 대역선이 안되는데 이건 대역선이 돼버리니까 내가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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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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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발바닥 할게 해줘 그래 지구력도 없어 지구력도 없어 아 그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여기서 스피리소도 쓴다면? 진작에 좀 묶지 쓰기 직전에 묶지 핑고숏 아 자 어디서 지금 말이야 어? 아 뭐야 아 거기 왜 부딪히고 있어 경전철 정도는 뚫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베지트인데 경전철 막혀버렸잖아 어차피 얘가 다 부져버리면은 쓸 수도 없는데 강타 강타 강타로 쳐서 내리고 소드 소드 대체 어떻게 맞추는 거냐 아 그걸로 맞추는 건가? 지구력 깨는 걸로? 아 그럼 못 맞출 거 같은데 난 솔직히 말해서 얘도 지구력 깨는 자신이 없는데 나는 어디 갔냐 야 지구력이 있으면 내가 지구력 깨기 할 때 뒤로 가는데 그럼 내가 너무 빈틈이 많아가지고 후궁도 못 타고 죽을 땜에 야 바로 오자마자 때리는 거 봐라 양식머리 없는 거 봐라 에너지 파 양식머리 어휴 어휴 하이 기구력 오늘 잡았네 이미 베지드야 아니 그냥 슈퍼사이온이 되지 어휴 변신도 가능했었죠? 잊었습니다 쟤네 머리카락을 보니까 기억났어요 아 지구력 채워주면 감사하죠 어버파워 스피릿소드 공격력업? 무슨 개같은 경우야 이건 스피릿소드! 들어갔냐? 들어간거지 들어간 모션이지 그치? 들어간 모션인건 알겠는데 들어가진 않았네요 이게 뭔 아 이게 뭐야 뭔데 이게 제발 알려보내지 마 아 미친 베지털 진짜 미치겠네 쟤 어떡할거야 쟤 베지털 죽여야돼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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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정도 숫자면 이길 수 있지 않니? 재농제력인데? 남말이 있는데 필살기로 간다 아 뭐했니? 아 아 아아아아아아 나냐 나냐 나냐? 5천이야? 5천 잡으라 그래 몰래 간다 몰래 간다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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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가 몰래가 그렇지 아 야 저거 카운터 된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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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 개불 템빨이야 이리와 이리와 그냥 때려 죽을걸 몰라 때려 죽으면 이것이 편해 그거 좋아 죽어야죠 죽어 x4 죽어 x24 죽어 u legal 에이 좋아 모두의 원기 결정 역시 많이 준다 이건 오백폼 깨면 이제 부시보다 찐 더 그랬나 캬이네요 타레스 선생님 나 뭐 가르쳐줄거 없나요 언제 끝나는거 왜이렇게 많은거야 아니 53번부터 왜이렇게 많은거야 이거 갓의 실력 우리 갓은 사장님으로 격파해야지 아 사장님 이제 볼테니까 이 큰사장님으로 할까 내 마음을 설레설레하게 해줄 필요도가 없는거요 두루와 두루와 이번에 극장판 나오시는 분이야 쟤 왜이렇게 많아 내 줄이야 쟤 어 야 화내는거 진심으로 화내는거 같아 브로리가 약간 이제 극장판에서는 힘도 쎄고 내려다보는 그런게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두번째 세번째부터 이제 맛행에 가가지고 막 소리만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막 대사가 자유로우니까 브로리가 아닌거 같아 너무 이성적이야 상당히 자기보다 쎄도 계속 센척하는게 브로리 아닙니까 맘에 안드네요 아 호공 너무 느려 리치는 긴데 리치는 저정도면 기탄 기술 쓰는 것보다 긴거 같은데 지구도 깨는 것도 느리고 얘는 평타 콤보 위주로 해야겠다 콤보가 되게 잘 들어갈 것 같은데 기술 구성이 뭔가 아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어 길긴 드럽게 길어 진짜 노공이 약간 뒤로 빠져서 리치빨로 미는 그런게 있네 이런거 오히려 좋지 아 그건 아니죠 잠깐만요 어디서 죽을라고 너 뒤지게 맞는 부분이야 어차피 느려서 지구를 깨기에도 비슷한 것 같아 아 잠깐만 어 뭐야 붙잡는게 이게 아니었나 이거였나 아 잠깐만 아 저게 안잡혀 아 어디가 아 그렇고 진상하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맥시멈이 많이 차는거야 풀포가 많이 차는거야 맥시멈이 많이 차겠지 나 기간틱 오메가 뭐야 아 아 아 쫓아갈 수 있겠다 저거 쫓아가기 전혀 뒤질 것 같아서 문제지 아 너무 느려요 후공 좋고 후공 리치는 좋아 리치 하나만큼 좋아 돌진하니까 평타 한번 때리고 후공하면은 더 빠르다 신기한게 바로 때려야되는데 죽겠다 근데 제발 야 근데 막기가 너무 좋은거 아냐 일반적으로 뒤로 가도 무조건 후공이 빨라 템프가 피사기 써봐 아이 피사기도 더럽게 기능 콤보로 써야되나 본데 그만 때렸으면 좋겠다 그만 때리 슈퍼하모다 슈퍼하모다 슈퍼하모 있네 내려 내려 찍어 아 저거를 아 저 잡기로 슈퍼하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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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에 힘이 넘쳐 흐른다 슈퍼하모여 슈퍼하모여 뒤지게 맞는 부분이야 슈퍼하모과 슈퍼하모 negшт stra tiver 슈퍼하 설계되는데 제발 저게 슈퍼하모 슈퍼하 ediyor 슈퍼하 슈퍼하모 슈퍼하모 슈퍼하 슈퍼하모 슈퍼하모 슈퍼하 진짜 많이 찬다 맞으면 그냥 엄청 차는데? 많이 아파서 그런가? 그만큼 아파서 그런가? 그렇지 에너지 벗을 것 같더라고 회색으로 써줘야지 내가 고분을 갖지 아 고민되는데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미터 여사인데 갓 너무 체력이 많아 지구력도 많은데 템포 잡기 어려워 그러기도 뭐야 왜 빠꾸했어 약해졌네 딜은 비슷하다 아 극장판 스토리대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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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템빨 쟨 도망가는데 템빨 좀 세우면 어때? 얌 체력 되게 많구나 브로리가 에이 아 야 어디가 어디가 더럽게 아 한 번만 더 슈퍼하머 해주면 안돼? 솔직히 슈퍼하머 하는거 빼고는 그렇게 좋은거 같지가 않아 이거 지구를 너무 빨리 차시는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지금이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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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던져 아 붙잡는거 한번 콤보 넣어야되는데 지구력 그렇지 읽었어 너의 에너지파 하도 쳐맞았더니 읽을 수 밖에 없어 이제 죽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빨리빨리 넘어진 지금 아이 아깝다 날려버려 아 저거 세격벌어? 아 안될텐데 됐냐 설마? 아 지구력은 채웠어 지구력은 채웠어 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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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만 제발 그렇지 지구력 어 지금 아야 기술 쓰려고 그랬는데 아 뭐 그걸 왜 써 그걸 왜 써 그걸 왜 써 아 그걸 왜 써 잘못 눌렀나보다 큰일 났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지구력 너무 없다 위험하다 에 맞으면 죽는데 맞으면 죽는데 맞으면 맞으면 아아아아 아 아 브로리는 못다루겠어 약간 이게 템포가 있나 봐 데니싱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브로리 리치가 길고 느리니까 체력만큼 우직한 것 같은데 내 취향이 아니야 답답해 그 5반 흡수 그런건 없나? 마인보? 그런거 없니? 자넨버? 가시어치 상대 아 뭐 없나? 마인보는 딱히 하고 싶지 않은데 느낌이 마인보나 할까? 마인보 한번도 안했나? 아 나 마인보 이제와서 쓰기엔 너무 좀 귀찮은데 마인의 힘을 보여줘 마인의 시드다 하하 근데 그렇지! 살짝 살짝 움직여서 뒤 돌길래 움찔해서 살짝 솔직히 말하면 후공 망고 뭐냐? 아 이거 이겨줄 수 있어? 마이너너시프 메테오러시 일본분 일본분 뭐야 아 제발 진짜 한 번만 아 야 풀타지인데 이거 다 총 맞으면 어떡하니 아 갈 것 같더라 어디야 저기 자주 도망가다니 비열하게 드럽게 많고 한 4밴되는 3밴되는 것 같아 3밴되는 것 같아 1번부 한번 떠보자 좋아 뭐 했어? 어디 갔으나? 아 아 이런 거야? 아 멘테오러시랑 마이너너지 파는 기술 자체는 드럽게 오리지널이 거의 없는 거 아니야 사실상 그 뒤로 숨어 숨어서 아 떨어져라 그렇지 어 적당히 떨어지면 돼 잘됐다 이거 배타인이빙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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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지금이야 응 맞았다 이거 좋은데 1대도 괜찮은데 내가 저 시점에서 콤보가 들어가면 지구력이 차니까 굉장히 괜찮네 한번 어느 정도만 타임 본 다음에 바로 풀리면 망하고 상대가 깼을 때 지구력이 차기 시작할 때 내 콤보가 들어가면서 지구력이 풀로 바뀌면 지구로 싸우면 무조건 이기니까 괜찮은데? 제발 지금 써버리자 로그 나고 거리가 아 짧은거 여기는? 그만 오세요 어디서! 지금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풀리면은 안 푸는거 봐라 putting up 왜 호궁 안때려 너는 그룹으로 싸고 싸우려는 중에서 그 세상을 입힐거에요. 그래서 너의 이곳에도 계속 돌아가면, 그건 안다운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럼, 그의 이곳을 눈에 보여줄게. 그래! 지금이야! 비를 내려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구력이 빠지는 지구. 아, 저 애매하게 들어갔네. 수공! 끝났네? 왜 규약하냐? 역시 얘는 갓발이였어 에너지 판맛싸 아 지구력은 내꺼다 이제 야 쎄다 방극기가 아 비라구요? 아 비는 좀 아니죠 아 이거 배달은 드럽게 많이 준다 신기술 없을까 배울만한거 벌써 2시간 다 돼가 아 얼마나 많은거야 퀘스트가 과거의 강적이요? 드래곤볼 해주면 드래곤볼 모으면 되는거 아니야 어 생겼다 드래곤볼 모었는데 쟤 쓰고 싶진 않고 드래곤볼 역시 미래소년이 모아해 하이 하이 드래곤볼 지구에서 모으는거니? 다행이네 야 제발 가져가주세요 여기서 똑같이 생겼는데 날 모르는거니 드래곤볼 어디있니? 드래곤볼 모으는거 어디있니? 아 내가 이거지? 내가 이 십자점이지? 잠깐만 마을이가 더 헷갈려 저기 있구나 아 왜그래 아 왜그래 왜이래 왜이래 조작권 왜이래 이 쪽에 하나있어 이 쪽에 하나있어 건물 안에 있냐? 아니군요 타임머신 라메시대에서 드래곤볼 훔쳐오는 기준 예스 끝난거야? 됐고 드래곤볼만큼은 포기해야돼 드래곤볼 랭크는 잘나온적이 없어 나 혼자야 잘나오나? 나 혼자서 다 죽여야지 잘나오나? 한번 해볼까? 딱히 소용없던거 같은데 어 다 깼어? 이거 하나만 깨자 좀 억울하다 가수로 셋 다 죽이고 야 가 진짜 세다 체력 좀 봐 체력이 폭세기까지 갔어 그냥 돼진데 체력 돼지 강적과 드래곤볼 강적 나와 너처럼 우리를 죽여줄게 내가 죽여줄게 초원극이다 에너지파야? 에너지파네 기술이 단조로운 것봐라 죽어 거의 원콩만 나오길래 아 아 위파 아 지루icha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둘째로 귀잡았다 народ군 아 좋아 잘 매점됐어 황타가 안 들어가는 거 좀 아쉽지만 흠흠흠 흠흠흠 자 잡아주고요 그때 그치 그런데 나 그치로 악 아아 우리 갓 아 우리 갓 체력 더럽게 많아 맞아도 맞은 것 같지가 않아 어디서 정명에서 때려주지 에이 그건 아니지 초원격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야 퍼펙트만큼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와 틀고 아 용도권 한번 써볼까 아 이거야 용도권이 아 저런게 용도권이야 깽끼어라 왜 그라헤 이게 이거 쓰는걸 방해 안한단 말야 심지어 처맞았단 말야 경전철 뒤에 있는데 야 죽었단 말야 심지어 아름다운 판정이란 말인가 그만 때렸으면 좋겠다 아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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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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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바닥으로 내려 아아 거 간을 봐 초공 초공 약간 빠른데 굉장히 빠른데 이거 돌려챙기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길이 빠른 것 처음보는데 약간 후발주자로 추가됐나봐 모션이 아 이건 아니죠 솔직히 너무 빨리해서 사기생이 안됐나봐 어 저기 깨졌구요 어 좋구요 비즈시간이야 이리와 이리와 야야야야야 아 시간 너무 많이 끓였다 아 아 어 좋아 좋은 타이밍에 썼고 내 지구력이 약간 어 좋아 지구력 서로 오링 내가 먼저 잡으면 된다 그치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전철도 못돋는 하등한 기술 지점이구요 지겠는데 안정 드래곤볼 줘 기술 도라곤볼 도라곤보리를 타임마신에 운드 드래곤보리를 전송 had 남의 도라곤보이를 얹지 도라곤보리를 encia 그치 건물 뒤쪽에다 숨도는 것 봐라 비얼하게 동양의 드래곤보리를 오 힘들다 도라곤보기로 도라곤보리를 되어내고 이건 새로운 드라곤볼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찾아봐라. 싸우고 있어봐. 끝이네.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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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싸우는거다. 지금 있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스펙 높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재미있게 해. 이 시각과 비하자. 얘가 와봐. 이제 이런라. 이게 뭐야. 큰일났다. 거리가 안잡혀. 제각선이야 상국 때렸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어디 어디서 대각선 지드야 아 저건 진짜 혐이야 게임 템포가 너무 느려지잖아 저거 하나로 다 썼냐? 다 썼면 죽이게 맞아야지 뒤지게 맞아야지 뒤지게 맞아야지 한번 더 쳐맞아야지 예스 건물 못 깨지? 건물 못 깨지? 돌아와야 되지? 그렇지 수준 승차로 죽인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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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야 회복 먹었어 먹었어 진짜 죽었어 저거 야아 보자마자 필살기 쓰는거 봐라 철 왜이렇게 많냐 솔직히 말해서 제 눈에는 개왕권 쓴 50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어 저 막았다 이거지? 아 저 기아포 뭐야 기아포도 있어 나는 없는데 개 비열한 녀석 병격건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아 이건 아니죠 아 쟤가 에너지팔 쏘는 붉은색이 나오는구나 뭔가 좀 다른가 보다 스토리가 다른가 보네 나는 이제 갓이 같은 놈 같고 아닌가? 쟤가 같은 놈인가? 어 그리고 내가 이제 약간 좀 진한 놈인가 봐 그래서 에너지가 다른가 봐 잡았다 솔직히 이거 뒤로 갈 수 밖에 없어 그렇지 아 근데 이거 뭔데 이 시점 뭔데 구부냐인가 내가 누구고 적이 누구냐 나는 누구고 적은 누구인가 원기욕이나 처먹어라 원기욕 에너지팔 그만 쏴 어따 쏘니? 저 원기 왜이렇게 쪼금하니? 아 아니군요? 그렇지 콤보다 아 왜 안 쫓아가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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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닌 것 같애 나도 에너지파 있어 어따 대고 말이야 먹어주고요 죽어서 아 저거 좀 이상해지네 초에너지파는 안 될 것 같고 그치그치 그치 기다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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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죽음에서 꺼진다고? 야 뭐해 왜... 그걸 왜 켰어 왜 켰어 신김의 원기욕이다 원기욕 떨어져라 나보다 더 때렸단 이말이지 지금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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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이 이외에 1 대 1 대 1 이예요 야 아 졸라 치서해 쟤네바 슈퍼사이아진 도려호도나 모노대쇼 안타 빌쌈아 아 야 이거 봐 그 쳐보려 어 달려가면은 저거 쓰고 너무 치사한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만하면 안될까? 난 변신같은거 없어 난 물린단말이야 계속 싸우면은 모공이 재밌어 변신 한단계씩 하면서 놀면은 개꿀잼인데 개노잼이야 이렇게 싸우니까 얘 모션 되게 안좋은거 같은데 이거 이거 못헤어 나오지 콤보의 마수에서 못헤어 나오지 콤보의 마수에서 못헤어 나오지 콤보의 마수에서 못헤어 나오지 기력도 없고 지구력도 없지 안구고 돌아서는 나 살짝 위험했는데 왜 안돌아 왜 안돌아 왜 안돌아 왜 안돌아 도망가는 녀석에게 쏴주고요 다시 템파를 세워줍니다 전제구 위험하다 위험하다 뭐하니 멍청해서 못헤어 아아 아냐아냐 안멍청해 안멍청해 지구를 차면 오히려 다행이지 떨어지고 4분밖에 안남아서 빨리 빨리 죽이고 드래곤 모아야돼 지금 얼마 안남은 주제에 너무 저거 맞으면은 근데 원격 깨지지 않나 이 시즌 보소 그렇지 아 위험한 대각선이다 아냐아냐 아냐 대각선 풀렸다 그래서 다행투면서 당신이 kę 이용하니까 졸라 치사하게 여기다 놓은 것 봐 와 소름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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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 난간 사이에 미쳤어 진짜 누가 숨겼냐 이 정도면 Z 주라 그렇지 아 경초 80 남았네 이러면은 A? A 위에 S랑 Z 있으니까 A겠지 그치 그치? 다 죽이고 뺏는 게 맞는 거네 그냥 깨면은 C네 어 좋아 올 A 좋고요 이제 빨리 스토리 보죠 벌써 2시간 대기 4분 전이야 미쳤어 진짜 근데 오늘 개똥 치우느라고 늦었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을 겁니다 빨리 오늘 스토리를 마무리 짓자 뭐 불만이네 그래 아 내가 직접 봐서 싸우는 건가 그 크로노로 오늘 끌어놓으라 그랬는데 크로노 거의 안썼는데 2시간 동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별로 치상하게 지구력으로 지금 누리고 들어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렇지 대박 사면 위험하긴 한데 차기 전에 콤보 넣는다 아 이거 좀 아 일단 채워주긴 하네 이거 너무 낮아서 내가 채워도 의미가 없네 떨어져 축 떨어져 채우고 아 맞네 약간 적게 맞긴 했다 아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졸라 치사해 쟤는 보면은 기술이 막 게임을 재미롭게 만드는 기술 넣어놨어 지구력이 빠져서 내가 날라가야 되니까 한 번씩 적당히 주겨주던가 이 씨 아 좀 적당히 주겨주던가 이 씨 아 아 저기 맞았으면은 그냥 콤보인데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 위험하다 아 아 저기 후공으로 야 나 진짜 위험한데 지구 지키는 거 도와달라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잖아 도움이 없어 아 저거 피하네 막아진건데 아니 아니 형사치사 때리면 안 막아지는 거 아니었어? 나 죽이고 우이스한테 몰빵 넣는다 이렇게 즐거운 건 언제까지일까? 미레스님은 만족하다고 하셨군요 난 지구력이 없고 서로 잘 어울리네요 지구력이 없고 난 지구력이 없고 하지만 난 생겼고 걔도 생겼고 지구력이 떨어졌고 좋고요 자 아우씨 개 이리와 어딜 도망가 변신 뒤졌어 뒤졌어 아 저거 그렇지 시간 연 사르 야 저거밖에 안 들어가? 퍼펙트 에너지 펌 써야겠다 진짜 진심으로 비율뜸 그만 이동해 미친 게임아 비율뜸이 죽으면 다음은 또한 날아버릴라구 저거 각 잡은 거 지구력 빨리 내려가지고 하아아아 좋아 탱천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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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그따위로 따라오니 내려 내려 아니야 지금 쏴 그냥 하아아아 됐다 또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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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나가나가 야으네 대단하다 아 저 블루베리맛 어쩔거야 아 배고프다 오늘 라면 끓여 먹어야지 나 방송 끝나고 잠깐 쉬잖아요 그때 밥먹는게 너무 행복해 이유를 모르겠는데 잠깐 쉬잖아요 한시간 그때 밥먹으면 너무 행복하더라구 이유를 모르겠는데 행복감도 X야 인생에서 근데 하루종일에서 가장 행복해 이유가 모르겠어 그냥 음 뭔가 방송을 딱 하다가 중간에 먹으면은 이게 뭔가 맛있어 게임마다 먹어서 그런가 꿀잼인건가 아 아 미친 게임 진짜 너무 악란한거 아닙니까 지구력이 저렇게 많이 남았어 아쉽게 좋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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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 아 혹시 그래서 러시했는데 러시도 씹어버리는 잡기로 좋아좋아좋아 아, 세균파 너무 높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았다고? 내가 할 말이 없지. 아, 피콜로! 도와줘, 선생님! 피콜로가 상대해 줄 겁니다. 아, 피콜로야. 제자 맞잖아. 오빠린 지키지 지켜봐, 몸으로. 더러운 시금치면. 이제는 이 장면을 안 맞추면. 그라치. 그라치.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데미지 안박히는 것 봐. 야, 이거 네 줄짜리 퍼펙트 가메하메한데 이거. 저렇게 안 박힌다고? 에너지파 주면 제일 센 건데? 20배 개양권 에너지파 빼고? 이게 더 쎄까? 이게 더 쎄까? 이게 더 쎄겠지. 잔치 잡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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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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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주먹으로 주먹으로 이동한다 주먹질하는 속도로 이동하는 제발 너무 치사해 저거리로 가서 해버리면 내가 피할 수가 없어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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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올 줄 알았는데 뒤로 계속 왔잖아 슈투력 좀 안차게 하는 방법 없나? 하아아아 내린 다음 쏘는건 엔간하면 맞는다 엔간하면 내린 다음 순간일동에서 때려서 날려버린 다음 맞힐 수 있는 기술은 별로 없고 내린 다음 쏘는게 낫다 데미지 계산하면은 맞힌게 낫네 슝에서 날려버리자 두 대 때려서 날라가는 거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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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 저거 저거 슝에서 안했으면 진짜 끝나는 콤보인데 야 웬일로 아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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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위험해 살짝 위험했어 졸라 치사하게 궁포로 잡는다 졸라 치사하게 서든스톰으로 잡는다 아 자아 야 제트에 산만이라고 이렇게 많이 준다고 염실? 딱밤치기 무엇?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보금자리로 갑니다 자아 퍼펙트에 모든 걸 긁겠다 64인데 이 정도 능시가 많아? 지구력이 문제다 지구력이 가자아 잘 모르겠다 자고로 기력을 깬 다음에 저스트가드로 콤보를 넣어서 두 줄이 되기 전에 지구력 기기를 하면은 풀콤보가 들어갈까? 그럼 절명 될 것 같은데? 암흑마개의 부활이겠지 암흑마개인가 데브라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 게임에 캐릭터로 있나요? 나도 까먹고 있었다 데브라라는 존재가 있었지?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안나오네? 반드시 막아야겠다 파트너가 아직 안돌아왔다 프리저 트랭크성 한번 썰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꿈꿈이네요 이 설정 솔직히 너무하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저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프리저의 수명 그런게 있으니까 여러가지 방식으로 좀 강해질 수 있잖아요 걔는 오래 살았고 이상한 종족이니까 프로스트적이었나? 굳이 수련으로 안해도 약간 이제 우주의 어떤 행성으로 일단 가가지고 무슨 작용을 해서 파업을 한다던가 베지스터가 나메크성 와서 이제 프리저전 할 때도 프리저가 그랬잖아요 지구에서 무슨 작용을 해서 강해진 것 같다고? 강해졌을지도 모른다고 지도 그런 식으로 세지면 되잖아 무언가가 이제 해서 왜 굳이 4개월 수련이야 프리저군단 병사 15명 아 나 전체 쓸어버리는 기술 없는데 아 거 옆에 서지마라 나도 타임패트롤인데 해보니까 나찰 좀 한번 써볼까? 얼마가 됐냐? 마니야? 별로 안쓰다는데 하이어 겐 근데 잘 안쓰는데 추천coal 이걸 막는다고? 그거 도망간다고? 그렇지 아 저거 맘절로 되는게 아니구나 지구력이 진짜 높다 프로젝트 부화는 안나오나? 개비맨 나오면서? 아직 안풀린건가? 됐다 몇명 남았어? 11명 남았어? 너무한거 아니야? 자코 개다굴 맞고 있는데? 도와줄게 자코 타! 아무도 안맞는 수준 저렇게 많은데 아 역시 크래처 볼케노 같은게 하나 있어야 돼 아니면은 파이팅 본보라던가 파이널 익스플로전 같은 끌어버리는게 하나 필요한데 무슨 일이야? 저건 뭐일이야? 끝없이 굴러가면 ㅋㅋㅋ 하아아아아아아아 죽었고 꽤bec니다 약간 아슬아슬하게 죽는걸 보니깐 세긴하다 아 이거 왜이렇게 세냐? 호텔 왜이렇게 세냐? 아 야 이거 못맞추면 되나? 아 야 그걸 왜 써! 길어 아깝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시간 제한 없구나 이 게임 이리와 승부는 제한이 필요 없나보다 멀티 때문에 제한을 만들었나본데 타레스 기술 진짜 혜자야 개좋아 나중에 시간 연산 빼고 타레스 그 기술 넣어야겠어 땅바닥을 낸 다음에 쓰는거 마흐펀치는 넣을걸 그랬나? 나찰조 크롬은 역시 검사제 설마 잠깐만 나찰조 막아지냐? 저게 막아진다고? 당연히 안 막아질 줄 알았지 마흐펀치는 기술이야? 딥도 별로 안쓰잖아 이렇게 다 튼튼한거야 이리와 나찰조 그렇지 나찰조 나찰조 은근히 강력 들어간다 나찰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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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걸 피할만한 AI를 탑재해놨단 말이야? 아 이걸 피할만한 AI를 탑재해놨단 말이야? 잡몹다이한테? 이게 무슨 만행이냐? 아 그냥 죽어야 노지파 맞고 그렇지 갑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힘이 무지는 중 들어가ché 갑니다 자기가 기술이 안 되었고 잘anes 커피도 할 수 없어 이제 저걸 피할지 피를 퇴근할 수 있어 당신이 ae 당황하게 부 trouver 암살 한 명이 맞고 그쪽으로 맞았으면 되고요 야 피클로 줘요 나 멸시하는 거 봐라 아살아살케 피해주고 그렇지 잘가 무슨 차원이 다른 괴물이야 시간 연살이여 어 나 망했다 쟤 그거다 그거다 무적이다 도망갈래 여러 가지 동농업부 맨날 프라이브 wellbeing 슈우이와 지금의 감각을 잊지 말아 무감자 타레스 스승으로 해야 타레스 기술을 가르쳐주는건가 됩니까? 딱히 배우고 싶진 않은데 조금 그렇다 아.. 색깔좀 봐 맘에 안들어 싸워 얼마되나 보자 아 비누스보다 훨씬 낫네요 비누스는커녕 셀보다 낮은데 셀 21000 아니었어? 제 쿠오라보다 2000 올라갔는데 전 최종 형태때보단 3000 올라갔는데 여태 나 그날에 카이오겐 나도 카이오겐 쓸 줄 알아 이렇게 보니깐 카이오겐이라 갓갔잖아 덤벼 아 그만 쏘세요 아 그만 쏘세요 아 그만 쏘세요 오공이 방해 안하면 한번에 끝낼거 같은데 진짜로 아 그만 쏘세요 아 야 오공 때문에 망했어 내린 다음에 퍼펙트 쓰면은 딱인데 응 방과 잘했어 그래 누구 주고 받아야지 아 아 아 야 한창 신나고 있었는데 뭔짓이냐 아 아 또 숟가락 얻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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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조금 뚫린다 야. 뭐하는 거야 저거는. 뭐한 거야 방금? 뭐 인색이야? 뭐 저렇게 막 재봉틀말랑 쏘고 있어. 아! 들어갔으면 아름다웠는데. 얘를 안 도망감? 말해 죽을라고? 어우야. 아우야. 세상에. 아우야. 세상에. 베지터 잘 버티고 있다. 그애로. 조국이는 한 것도 없는데. 반피 이하로 까였는데. 왕자님의 시대인가? 근데 이제 2대1이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슈퍼사이어인 갓 슈퍼사이어인이라고 써놓은거죠? 더럽다. 더러워. 뭐냐 저게. 슈퍼사이어인 블루라고 그냥 써놓지. 어디서 알파베지. 어디서 알파베지기야. 베탈쿠라가 아니라 실버쿠라인데 저 정도는. 이 정도면 되겠다. 어디서 덤벼. 원코드 끝내자. 3배 쓰고. 들어와. 의미 Fast & υτ 군 casi Leung Song. 방금 내가 먼저 만능각이였는데. 기왕콘 속도 올라가가지고. 먼저 때렸거든요. 어쩜 막이네. 플릭이 전에 수부 쳐야하는데? 밥을 받았습니다. 분기댕션으로. 야 덤벼! 배트 그거 쓸 필요가 없다. 덤벼! 어디서 쐈니? 에이. 변신상태 피니쉬 했는데도. 티야? 너무 짜다. 쿠오라도 골드 되잖아요 이제. 히어로즈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최종형태의 골드? 되게 좋을 것 같다. 최종형태 자체가 센데. 지만 튀는 것 봐. 어차피 결과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지. 쟤를 그냥 에너지파 써서. 딱 상관없잖아. 어차피 죽이는 건 똑같잖아. 돌린다면 죽이네. 뭐야? 프리이자의 작업이야. 그렇군요. 그런 일은 왜? 슈크림은 어디에 있는 거야? 뭐야? 그것은 제가. 포화가 했다. 유인을 한 거다. 음. 그렇게 슈크림 준다고 그러고. 골 때리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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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어. 죽이네. 죽이네. 그 도와 같은 여자는 어디야?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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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이스! 네. 일단.. 모토도 렉. 도움 안될거 같은데 얘네들? 아 내가 잡나보다 아 진짜 잡나본데?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우야 야 처음부터야? 아아 개비얼해 골든데 저거까지 있어? 졸련하다 너희가 일대일로 맡아 나한테 맡기지 말고 남팔차 더 떨어졌는데? 골든프리저 도움? 개화코스잖아 아 아이씨 아이씨 네, 시작해볼까요? 네, 잘해볼까요? 네, 그럼 당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세요! 그렇지! 그렇지! 데미지 아름답고요, 아름답고 달콤하고요 뭐야, 저거 막힌거야? 도봉아 대체 하는게 뭐니? 베지턴 왜 저렇게 쳐봤니? 아... 아! 저거 저렇게 모션 빨라? 와, 지구력 깨졌어 아니 아니 아니, 지구력이 왜 깨져? 나온 것도 아닌데? 신기하네, 나 잘 줘 죽어라! 죽어! 야, 그냥 서트스톤 맞아 여기다 메달 베지터 가기 전에 딱 잡혔네요 베지터야! 항상 느끼는건데, 이 메인캐스트 난이도는 처음에 프리저 나메크 성 때 프리저랑 쿠오라 둘 다 상대수 때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 진짜 포켓몬스터 E3의 법칙으로 내 레벨, 내 레벨에 비례해서 제일 그게 어려웠던 것 같다 진짜 어려웠었는데, 그때네 진짜 어려웠었는데, 그때네 와, 얻다, 얻다 얻다 내고 말이야 20배 개항권이야 지구력 자동 회복에 붙어있다, 이말이야 야, 그만 날려 미친 게임아 5궁, 5궁, 5궁 더럽게 쓸먹고 얜 존나 도망다니고 에헤이, 이건 아니지 야 베지터는 돌봐줘, 내가 잡을테니까 제발 진짜 집에 가 그냥 제발 집에 가 그냥 베지터는 돌봐주라고 이걸로 끊을테니까 빨리 가 집에 내가 더 빨라 블루보다 역시 개항권이야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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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어어야, 잠깐만 날씨가 이러네 사고로 그때로 아 아 아 아 하아 오우 됐다 고우라 쎘어 고우라 쎘어 요시오 프리저보다 쎄구만 도와준다네요 도와준다네요 지나 잘 살지 요공은 없는게 도와주는거야 아 끝난건가 고우라 잘bait 고우라 송수리 통화가 안나왔다 아 아 아 알이밀 알이 났다 아 루 그 아 스트레스괜점에 아 아 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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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참가하도록 해 그럼... 아... 그래... 다음 시간에 하죠 수고하셨고요 오늘 그래도 메인 조금 했네요 다행이네요 방정하겠습니다 뿅